공유하기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뿐만 아니라 181개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실전 수익형 웹앱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동물상 테스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개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큰 흐름은 이어지지만 각각의 영상별로 독립적인 주제로 되어 있어서 꼭 이전 영상을 봐야만 다음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동물상 테스트 웹 서비스는 출시가 되었으니 네이버나 구글에 동물상 테스트로 검색해보시면 직접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 없이 공유하기 기능을 구현해보겠습니다 원래 공유하기 기능이 하나씩 구현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카카오, 페이스북 등 약 200개의 서비스와 연동해서 코딩 없이 구현해보겠습니다 또 코드 저장소, GitHub의 기본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Nellify와 연동하여 배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간단히 Fabicon 아이콘을 등록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업데이트된 동물상 테스트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로딩되는 스피너도 추가했고요 그래프와 함께 어떤 동물상과 닮았는지 멘트 그리고 닮은 연예인 목록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려면 공유하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공유 기능이 있어야 누군가 이 서비스를 재미있게 이용했을 때 친구에게 카톡으로 이 사이트에 링크를 보내거나 페이스북 등 SNS에 포스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는 여기 위치에 공유하기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AddThis라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한 꿀팁 하나 드리면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런 팝업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쿠키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를 눌러야만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F12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선택 도구를 눌러서 클릭 안되도록 막은 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태그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삭제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를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도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AddThis 서비스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공유하기 기능을 엄청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원래는 카카오톡 공유나 페이스북 공유하기 기능을 만들려면 지난 자바스크립트 2강에서 배운 것처럼 카카오 API 중에 카카오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코드를 다 작성해야 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API가 있어서 공유하기 버튼을 이런 코드를 작성해서 버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AddThis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API를 이용하지 않아도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겠습니다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양한 공유하기 타입이 있는데요 Floating 옆에 띄워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Inline이라고 밑에 있는 기능도 있고 Expanding 여기 있는 기능, 이미지에 있는 기능 등 엄청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Inline으로 넣어서 동물상 결과 밑에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Inline을 선택하고 Continue를 눌러줍니다 다양한 설정들을 해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탭에 가보시면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하니까 둥글둥글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Hide Network Names를 클릭하면 이름이 사라지면서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플러스에서 Number of Service 하나를 더 늘려주고 그리고 Activate Tool 눌러줍니다 그리고 1번에 나온 코드는 복사해서 HTML의 Head와 Head 사이에 아무데나 넣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Inline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HTML의 원하는 위치에 넣어줍니다 저는 다른 사진으로 제시도 버튼 위쪽에 넣어주겠습니다 Ctrl S로 저장해주시고 다시 새로 고침해서 사진을 넣어보시면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페이스북, 카카오 뿐만 아니라 여기 더보기 버튼을 보시면 181개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API를 써서 직접 하나하나 구현하려면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엄청 편리하죠 그리고 동물상 찾기 여자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표 동물상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을 크롤링해서 남자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티처홀 머신을 통해 학습을 시켰습니다 모델을 적용하여 동물상 테스트 여자 버전도 만들어서 합치고 토글 버튼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자 버전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토끼상으로 유명한 트와이스의 나연씨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토끼상이 나왔고요 토끼상 87% 여우상 7% 강아지상 7% 맞는 것 같죠?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완성되었으니 GitHub에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GitHub는 코드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소인데요 단순히 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버전 관리도 할 수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할 때도 편리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단 일단 사용하면서 익혀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좌측에 New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Repository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Repository란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저는 Animal Face라는 이름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설명은 옵셔널이지만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a Repository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치면 되겠습니다 Git init부터 복사해서 명령어 입력창에 붙여 넣어줍니다 두 번째 줄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 git add, readme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체 파일을 다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점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여긴 메시지를 적는 건데 아무거나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용할 저장소가 이 주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어서 등록하려니까 이미 존재한다고 에러가 났는데 여러분은 아마 잘 되셨을 겁니다 비밀번호는 입력하다가 안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비밀번호 보안을 위해서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키보드를 입력한 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다 보내줬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우리가 만든 파일들이 다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dex.html 들어가보면 작성한 코드가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디플로이 하던 넬리파이에서 원래는 하단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폴더를 올려서 디플로이를 항상 했었는데요 이제는 GitHub와 연동하여 GitHub에 수정하면 바로 넬리파이에 반영이 돼서 굳이 여기에 폴더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New Site From Git 버튼을 눌러줍니다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해서 코드가 수정되면 바로 디플로이까지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GitHub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GitHub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해줍니다 모든 레포지스토리에 대해서 넬리파이에 연결할 수도 있고 몇 개만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만든 Animal Face 레포지스토리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Install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설정한 레포지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건드실 필요 없이 바로 Deploy Sit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폴더를 올려놨을 때와 마찬가지로 디플로이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GitHub의 코드가 수정되면 바로 넬리파이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메인도 있어 보이게 AnimalFace.site로 만들었습니다 도메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전 강좌를 참고해주세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 robots.txt와 sitemap.xml 파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 후 다시 Deploy 할 때는 명령어 입력 창에 아까 작성하였던 코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git add부터 .하고 화살표 위를 누르면 이전 작성했던 명령어가 나옵니다 commit-m에서 변경된 내용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xml 추가함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아까 저장소 등록을 해줬으니까 바로 푸쉬를 하면 됩니다 origin.master 명령을 치게 되면 이렇게 robots.txt, sitemap.xml이 새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Deploy까지 자동으로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은 Fabicon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글에 Fabicon Generator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아무데나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 파일을 선택 후 Generate Only 1616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Create Fabico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Fabicon 파일이 생기고 보니까 여기는 흰색이 진짜 흰색으로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모나게 테두리가 있어서 이거 말고 투명한 아이콘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Convertico.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넣으면은 ICO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에 HTML과 같은 위치에 Fabicon.ico라고 붙여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HTML Head란에 이 링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 길었던 동물상 테스트 웹 서비스를 완성하였습니다 물론 완전한 완성이란 건 없고 계속 수정 사항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코드를 수정해서 GitHub에 푸쉬만 해주면 자동으로 수정된 것이 Nellify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웹 사이트를 React Native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와 iOS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